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사역자 조장 메시지가 개강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새로이 조장이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사역자, 지역장, 새로이 임명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기존에 이 사명을 또 감당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재임명되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신인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 조장 뭘 하는 분들인가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조장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지역에 또 우리 구역 내에 구역지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 상태를 살피고요 또 모임 상태를 살피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지 모임에 또 훈련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을 살피고 또 성도들의 어떤 문제나 일이 있거나 하면 내용들을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 누구에게 보고를 합니까? 사역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역자에게 오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또 방문했는데 상황이 이렇더라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일러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지역을 또 구역을 담당을 하면서 말씀으로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자죠 사역자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구장, 전도사님이잖아요 교구장의 지도 아래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강단 메시지, 또 주간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서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지역의 내용들을 사역의 내용들을 또 교구장에게 보고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조장들은 사역자에게, 사역자는 또 교구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또 지역장이 있는데요 지역장은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을 살피면서 지역의 사역자, 조장, 관리를 하고 또 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또 이렇게 양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또 새로운 조장,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또 지역장, 우리 조장님들 한 팀이 되어줘서 각 교구 각 교구를 책임지고요 또 교구를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구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원하시는 목표 사역 목표는 1월 24일 주일날 대교구 원리스의 날이 됩니다 이 사역 목표는 이때 자세하게 제가 또 발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대교구 내에 우리 성도의 수가 천 명 정도 되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각 교구마다 성장 목표를 25% 잡고 있어요 25%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구 내에는 4개의 교구가 있는데요 각 교구마다 우리 사역자, 또 조장, 지역장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가 되어줬어요 지역을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새해 목표를 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송구영신예비를 드리면서요 원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모든 분들 또 예비 사역자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이 능력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는데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채워주실 줄 믿고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새해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역자 조장 메시지가 개강이 되어졌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온약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온약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이 온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큰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축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성경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요하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어떤 만남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까? 만남 중에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는가 이 만남이 바로 여정입니다 여정, 원약의 여정이에요 3, 5일이 바로 이 원약의 여정을 갔고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원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옆으로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어렵지만 함께 힘을 합했어요 이 원약의 여정을 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을 주셨습니까? 참된 목회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정은주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참된 복음 가진 우리 목사님 참된 전도자이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듣게 되어지는 받아들이는 그 강단 메시지 참된 복음의 원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이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고 믿고 이 원약을 잡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원약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만남이 뭐냐 참된 목회자의 만남 그 다음에 참된 교회와의 만남이 참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원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무슨 응답이고 무슨 축복입니까?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원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참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사명이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고 또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적 조장이 정말 나는 복받았다 참된 목회자이신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지역에서 전사님과 또 사회적 조장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 사무엘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그러면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요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 언약 가운데 태어났고 언약 가운데 생활하고 언약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그런 정말 언약의 모델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적 조장도 이 사무엘 같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최우심을 받는 귀한 우리 사회적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 사대행전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한 말 언약인데요 언약인데 어떤 언약의 말을 했는가 같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선자의 말 또 사무엘 때부터 말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언약의 자손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언약을 가진 우리 사역자 조장 또 모든 성도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것을 바로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언약의 삶을 살기만 하면 언약의 자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언약을 잡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잡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온약을 깨달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낳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온약 잡은 사람 바로 구별된 나시린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온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나시린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읽어드린 말씀 있는 것 같이 삭도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장발로 계속 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삼손 삼손이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머리를 깎고 힘을 잃고 실패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시린은 구별된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때부터 벌써 이 온약을 잡고 나시린이라는 그 온약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젖을 뗀 다음에는 성전에 들여졌죠 성전에서 온약계 온약계 옆에서 잠을 잤어요 따뜻한 집안이 아니라 따뜻한 구둘 위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사무엘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온약 가운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한 대로 성전에 드렸고 온약계 옆에서 생활하게 되어줬습니다 온약계 여기에는 십 개명의 두 돌비가 있어요 이 온약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온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또 그 온약 가운데서 온약계 옆에서 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요 말씀해 주셨어요 제스장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게시를 이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온약계 옆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또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스바 온약을 잡았어요 미스바 온약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조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흘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미스바 온약이 뭔가 하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뭐를 제거하라 이방신들 이방신들을 전부 깨뜨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온약을 받고 그 온약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불레새세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노구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을 것을 거기에서 건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고요 이 사무엘은 그 온약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불레새스를 꺾어주시는 그런 응답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후대에 대한 온약이에요 후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것을 내다보면서요 다윗에게 온약을 전달하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기름을 부었습니까 온약 전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온약을 전달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느라 성령 충만한 그런 다윗이 되어졌고요 결국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모든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오직 온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 누린 온약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이 누린 온약의 여정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든 사역자 조장들도요 온약을 누려야 돼요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조장으로 사역자로 지역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누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는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반기 동안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역에서 기도하면서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누림은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돼야 된다 말했어요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약의 여정을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은요 바로 이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누리면서 이 여정을 간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사무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언약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언약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은 사무엘은 레일지파의 한나와 엘가나라는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각인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받쳐졌죠 성막 가운데서 생활하면서요 언약계 곁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자 언약계 옆에서 생활했다 무슨 약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의 생활 어려서부터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손들이 정말 언약이 무언가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요 교회 중심적인 생활 예배 중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사무엘만 이렇게 구별된 또 사무엘만 이렇게 별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후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무엘 3장 19절서 21절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하면 사무엘은 영안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게시해 주셨잖아요 이때 이미 엘리 제스장은요 엘리 제스장은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게시를 듣지 못하는 그런데 어린 사무엘 사무엘은 언약계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언약계를 찾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언약계를 언약계를 불레세색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늘 간절한 소망이 불레세색에서부터 언약계를 되찾는 것이었는데 사무엘 때에 이 언약계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 언약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계를 빼앗겼어요 언약을 깨달은 언약을 회복한 이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언약계를 찾아온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멸망의 원인이 되는 우상을 전부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전부 깨뜨리고 전부 제거해버렸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언약 회복의 비밀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비밀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다른 신도 같이 섬기고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실패 멸망의 원인되는 우상을 전부 제거해버려라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레세스께서 이렇게 구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제사 사무엘은 오직 원약 중심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밀 중에 비밀은 오직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그런 제사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고 또 원약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원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케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3일상 1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울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말씀하셨고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여러 형제들 일곱 형들이 있었지만 그런 외모가 출중한 그런 형제들을 임금으로 세우지를 아니하시고요 마지막 막내인 이 볼품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왁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3일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렇게 원약대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회일의 이 원약의 요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역자 저장도 3회일처럼 어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이 사명을 누리면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 당시의 시국은 이 불레셋의 공격으로 오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은 원약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원약을 굳게 붙잡고 원약을 굳게 붙잡고요 원약을 누리면서 사무엘처럼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남긴 인생작품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생작품을 남겼는가 요소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출애급 시켜주셨고 또 광략길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가난 땅을 주셨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기념비는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념비 이걸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무엇이 영원한 기념입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보면 언약교의 능력을 회복을 한 거예요 능력 회복 언약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교 안에는요 십계명의 두 돌비 또 아론의 쌍란지팡이 만나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언약교를 회복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바로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비 말씀의 능력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쌍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능력을 회복한 것이고요 또 거기 안에는 만나항아리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언약교를 회복했다 그 이야기는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금 힘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언약교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회 1상 7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언약을 회복한 미스바 운동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언약 회복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날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있었던 삶 우상을 섬겼던 삶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끗이 지하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모임이 바로 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모임이에요 영적인 대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벤에셀의 기념입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3회 1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도로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의미가 뭡니까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도자 다윗을 남긴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남긴 사무엘이 남긴 작품 중에 작품이죠 참된 참된 원약을 전달해서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응답을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남긴 인생 작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이런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내가 남길 인생 작품 내가 남길 인생 작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10편 81편 10절 원단 메시지 우리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완의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응답받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인생 작품 나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본당 헌당입니다 본당 헌당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 조장 본당 헌당을 위해서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포럼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본당 헌당위원회에서요 전반기 상반기 동안 한 50억 정도 또 우리 1월달 내에 한 10억 정도의 헌금을 미리 드리자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리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본당 헌당 헌금을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자 미리 드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작정하셔도 되고요 작정하셔도 되고 바로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드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미 다 드린 분들은 추가로 추가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대로 하나님 앞에 더 추가해서 드려서요 본당 헌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부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4일 우리 대교구 원리스인 날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교회 부흥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걸 기억을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해 가야 됩니다 아마 전반기 동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은 중반기, 후반기 되어지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심, 전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남길 인생 작품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보금을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보금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약 회복입니다 이사를 백성처럼 원약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약 전달입니다 원약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약을 회복하고 원약을 전달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날마다 보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올 2021년도 정말 중요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또 시험 들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원약의 요정을 가자 원약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원약의 길을 가자 사무엘처럼 사무엘처럼 원약 잡고 가기만 하면 본래 세세의 문제 애금의 문제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어떤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자 조장 메시지를 개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를 접한 모든 사역자 조장 지역장 또 예비 사역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하옵소서 주신 원자 메시지 굳게 붙잡고 한 해 동안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또 모든 사역자 조장들이 원약을 잡고 지역에서 살려야 될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본당 헌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